음력설 하루 전인 지난 1월 21일 한 총격범이 캘리포니아의 춤교습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 자리에서 총기 규제법 시행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총기 규제법은 지난해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뉴욕주와 텍사스주에서 총기 난사로 초등학생 19명을 포함해 30명 이상이 숨진 뒤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에 달하는 개인에 대한 신원조회가 확대되고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고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당국이 압류하는 법을 시행하는 주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총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총기 규제 옹호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공격용 소청 금지를 재입법화하고 총기 관련 기업들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없애는 등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이 미국 총기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총기 규제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느슨해 이를 강화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